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겸둥이 식당썰전의 썰맨입니다 오늘 시금치무침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듬기가 영상의 약 70% 이상이긴 하지만 썰맨의 팁이 중간중간에 있으니까요 꼭 한번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금치의 앞머리를 잘라 주시고요 반을 갈라서 먹기 좋게 해주는 게 썰맨의 포인트입니다 자 오키도키 아셨죠? 자 그 다음에 지루하니까 좀 돌려봅시다 그리고 저는 오늘 시금치무침으로 이렇게 맛있는 비빔밥을 이렇게 해묵해묵 처묵처묵 했습니다 자 맛있겠죠? 자 다듬기가 완료됐는데 이 시금치가 의외로 흙이 많습니다 잎사귀에 이렇게 흙이 많이 묻어있으니까 깨끗이 씻어야 되겠죠 자 깨끗이 씻는 방법 그렇죠 흐르는 물에다가 세척하는 게 가장 깨끗한 방법입니다 자 꼼꼼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게 썰맨의 포인트 아시겠죠? 꼭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세요 아 손 시려 아 손 시려 아 엄마 잘못했어요 아 엄마 막 요래 자 이삼에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세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왜 이렇게 씻냐고요? 이렇게 씻는 이유가 있죠 아까 흙도 엄청나게 많이 묻어있지만 돌멩이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바바바바 바바바바요 어마무시하지요 자 깨끗하고 맑게 자신 있게? 아니 자신 있을 때까지 빡빡 닦아요 아셨죠? 자 맑은 물 나올 때까지 닦아주시면 됩니다 세척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끓는 물 준비해주시고 이제 얼추 절반 정도 왔습니다 끓는 물에다가 자 소금 꽃소금 한 숟갈 넣어주시게 됩니다 넣는 이유는 초록색이 더욱더 진해지게 되면서 물이 더 빨리 끓어오르게 됩니다 시금치 넣어주시게 되는데 영상이 제가 잘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스피드 물이 끓어오르기 전에 빠르게 건져내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빠르게 건져내는 게 중요합니다 욕심내면 망삐입니다 식감 안 좋아져요 오히려 덜 삶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? 개인적으로 저는 아삭한 식감의 시금치를 매우 좋아합니다 누가 좀 해줘라 자 이제 건질 시간이 왔습니다 편집 없는 실제 삶는 시간이니까요 꼭 한번 참고해 주시게요 자 제가 원래는 그냥 타공폴에다 쏟아 부으면 되는데 영상미를 또 위해서 이렇게 채반에다 또 거치게 됩니다 자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냉수마찰을 주게 되고요 빠르게 열기를 식혀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물이 차가울수록 점점 탱글탱글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물기를 꼭 짜서 믹스볼에 넣어주시면 뭐 끝나는 겁니다 자 썰맨홀빼미 2회 반복 자 2회 반복 자 꼭 짜서 믹스볼에 넣는다 역시 잘합니다 잘했습니다 썰맨홀빼미 자 엉켜있는 시금치를 자 묻히기 쉽게 이렇게 흩어 주시고요 자 여기에 이제 양념 들어가야 되겠죠 꽃소금 5분의 1 숟갈 썰맨의 팁이 들어갑니다 까나리 액젓 저희 간장 안 씁니다 2분의 1 숟갈 들어갑니다 시금치 풍미가 극대화됩니다 넣어보세요 그 다음 픽미연 선택입니다 픽미픽미 픽미연 두꼬집 선택입니다 다진 마늘 2분의 1 숟갈 넣어주시고요 자 다음 뭐 들어갑니까 자 볶음참깨로 한 숟갈 넣는데 없으면 넣는다 안 넣어도 안 죽는다 자 없으면 빼 촉파채도 한 숟갈 넣어주시는데 말씀드린대로 없으면 안 넣어도 안 죽습니다 자 참기름 한 숟갈 이거는 활용 점점이죠 한 숟갈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끝났습니다 이게 뭐라고 요리도 아닙니다 하하하하 이게 바로 시금치 반찬입니다 하하하하 자 이렇게 조물조물조물 묻혀내게 되면 시금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유 묻히는 내내 참기름 고소한 향이 그냥 코끝이 자극해서 침이 그냥 줄줄줄줄 코끝이 그냥 방긋방긋 했습니다 자 시금치 감기에도 좋고 영양소로 굉장히 좋죠 자 요즘같이 감기 걸려서 아주 골골대는 썰맨의 몸에 스테미너 반찬으로 좋은 이 시금치 무침 온 가족이 모여서 한번 반찬으로 만들어서 해서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자 썰맨도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자 한번 해보니까 역시 시금치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잘 아셨죠 자 이렇게 따뜻한 밥에다가 시금치 턱 물려서 아이고 침나와 아이고 침나와 이렇게 한 숟갈 먹게 되면 뭐 계속 폭풍 흡입이 되는 거죠 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전세계 방방곡곡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삐땀으로 노력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썰맨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